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노베이스 2등급 만들기, 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부량, 공부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설명하기 전에요,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우리 현장 수학생 중에서 3월 학평에 6등급이 나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너 그때 시험 볼 때 컨디션 안 좋았냐?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자기 성적이 항상 5, 6이었대요, 계속.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불수능이었죠? 2 나왔습니다. 그 방법 그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노베이스 학생들, 내가 노베이스라고 생각한다. 선생님 저 4예요, 5예요, 6예요. 많은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공부하고 싶어해요. 근데요, 어디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는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얼마나 많이 공부할지를 모르겠는 거. 이게 문제죠. 노베이스 학생들 당연히 공부하고 싶고요, 대학 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 국어나 수학은요, 상대평가죠. 친구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공부량이 어마무지하게 나와야 돼요. 영어는 그렇지가 않죠. 절평이에요. 공부량을 채우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당연히 영어 공부 시간이 제일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가장 효과를 보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되면 2등급이죠. 첫째, 어휘 되고. 둘째, 문장 해석 되고. 근데 여기서 문장 해석이 100% 완벽한 해설제와 같은 해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휘는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의 해석력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다음 문제가 뭐죠?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요, 이게 포인트죠. 먼저 풀 문제, 나중에 풀 문제, 버릴 문제를 정하면 됩니다. 소위 말하는 킬러 유형의 빈순삽이요. 사실 순서는 킬러는 아닌데요. 빈칸 삽입 다 찍어도요, 나머지를 다 맞는다면 안정적인 2등급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비교육적인 거 말하시는 거 같아요 라고 하는 거 인정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남는 기간 동안에 2가 목표인 우리 수많은 수험생들 여기에 포커스를 둬서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휘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지문 하나에 모르는 어휘가 한 3개에서 5개 사회예요. 그러면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게 지문 전체의 단어 수고를 다 알아야 푸는 게 아니에요. 한 3개, 5개를 몰라도요,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단어 외우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었구나.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전체를 다 알아야지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니 이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단어 모르는 걸 줄이기만 하면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되느냐. 가장 이상적인 건요, 이건 제가 1등급이 목표인 학생한테도 설명한 내용이에요. 10개년 나왔던 6, 9수능 있죠. 그럼 60, 그러니까 30회죠. 3 곱하기 10년이니까. 30회 모의고사인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어휘를 만약에 다 외웠다. 수능 때요, 모르는 단어 거의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이상적인 공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좀 한정적으로 얘기하면요. 최소 4, 5개년에 6, 9수능의 모든 단어 수건 다 외웠어야 돼요. 이 정도를 만약에 외웠으면 지문 하나에 아마 모른 단어가 3개, 4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무슨 말? 모의고사 공부하라는 얘기구나. 왜? 모의고사를 공부해야 내가 뭘 알고 뭐를 모르는지 단어를 구분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휘책으로 공부하는 거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휘책은요, 전부 다 다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둔 거기 때문에 그 책을 외워야 하는 건 맞아요. 효율적이에요, 되게. 근데 추가적으로 아, 내가 5개년에 있는 문제는 풀어야 되는 거였구나. 그 다음에 내가 해석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정리해서 외워야 하는구나. 이 정도만 공부하면요, 수능장에서 문제 풀 때 어휘적인 문제로 박살나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량이 필요하냐. 난 하루에 50개, 100개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50개, 100개 외우는요, 그날은 외울 수 있거든요. 2주 있다가 기억이 안 납니다. 30개예요. 월, 화, 수모, 금, 토. 6일. 한 달을 공부하고요, 720개의 어휘가 나와요. 근데요, 말도 아닌 예시 하나 할게요. 수능까지 10개월 공부할 수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달은 뺄게요. 내신 공부해야 되니까. 9개월은 공부할 수 있고 그럼 700개에다가 9를 곱하면 6,300개 어휘라고요? 물론 6,300개가 아니죠. 외웠던 게 반복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요, 내가 장담할게요. 이거만 공부해도요, 3, 위, 2, 밑에는 왔다 갔다 합니다. 어휘만 돼도 점수가 되게 안정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휘는요, 30개는 꼭 외운다. 제일 먼저 어휘짱부터 외운다. 나중에 어차피 나는 그래, 기출문제 공부할 거 아니냐. 기출문제 공부하다가 모르는 건 노트를 만들어서 써서 외운다예요. 이렇게 꾸준하게 하면 어휘적인 문제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휘 이렇게 마스터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겁니다. 어휘 되고 해석 능력이 돼야 돼요. 특히나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은 가장 어려운 점이 뭐죠?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학원에서 수업할 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으로서 후지수식이야. 딱 이런 말을 듣자마자 어때? 일단 한국어가 아닌 거야. 그게 뭐 어쩌라는 거야. 자, 뭐가 포인트냐면요. 기본적인 문법적인 명칭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나랑 수업한다면 그런 걱정은 없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문법적으로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꼭 내 수업 듣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 수업 들어야 되지, 뭐 타학원 수업 들어야 되지, 대한민국의 99%의 선생님들은 문법 용어를 쓰거든요. 그럼 뭐예요? 해석에 필요한 기본 문법은 알아야 돼요. 아, 이건 동명사다. 이건 현재 분사다. 형용사는 언제 쓰는 거구나. 이런 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문장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 기본 문법 어떻게 보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Q&A 그냥 물어보세요. 그럼 연구실장들이 학생에 맞게 설명해 줄 거니까 기본 문법, 제가 말하는 기본 문법이에요. 고차원적인 문법 문제 푸는 거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 명칭은 뭐고 이건 언제 쓰는 겁니다.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공부는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예요. 감으로 해석하면 수능 망합니다. 단어 대충 아는 단어로 짜집기 한 다음에 이런 말이겠지 하고 넘어가는 게 보통의 노베이스예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이 1도 나올 수 있는 아이가 3에서 끝납니다. 단어만 그냥 외우는 거예요. 단어 외우는 게 영어 공부라고 오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 2도 나올 수 있고 어쩌면 1도 나올 수 있는 학생이었는데 아니 아까 6에서도 2 나왔다며 그럼 5등급이 왜 1등급이 안 나오는데 나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평이에요. 공부량을 메꾸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걸로 안 해요. 감이 아니고요. 어순대로 해석하는 연습은 하셔야 돼요. 특히 끊어 읽기, 묶어 읽기 연습을 하면 문장 해석 실력이 완전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고1 기출문제도 해석 못하는 학생이 고3 수업 따라갈 수 있나? 못 따라갑니다. 고2 기출문제에 나온 문장인데 이것도 해석 못하는 학생이 만약에 학교에서 EBS 수업을 해요. EBS 수업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갑니다. 노베이스 학생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지금 윈터 때, 겨울 때 이게 중요해요. 고1, 고2 기출문제부터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좀 길고 복잡한 문장이 있죠. 이 공부 끝내야 돼요. 문장의 뼈대와 수식을 구분하면서 가로 열고 닫고 있는 연습 어휘에 암기하고 아, 나 고1, 고2 기출문제를 1월달, 2월달 아니면 3월달까지는 가능합니다. 3월달까지는 고1, 고2 기출문제로 내가 실전 문법적인 사항을 배웠고 끊어 읽기, 묶어 읽기를 배우고 익혔으면 나 이걸로 적용해야지. 이렇게 공부해야 성공하는데 학생들이 무턱대고 어려운 짐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 영어를 일주일 만에 포기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거든요. 난 해도 안 되나 봐. 그게 아니에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더하기 빼기를 할 줄 알아야 곱하기 나누기를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미적분도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요. 시작하자마자 고3 어려운 질문으로 공부하니 노베이스 학생들은요. 이게 영어처럼 재미없는 과목도 없고 남 해도 안 된다는 완전 착각을 하는 겁니다. 기본 문법사항과 끊어 읽기, 묶어 읽기는 사실 누군가한테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고1 걸로 내가 적용해본다. 고2 걸로 그 다음엔 적용해본다. 어? 이제 고2 거까지 대충 해석이 되네? 이제부터 고3 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안 늦어요. 왜 안 늦어요? 절평이거든요. 상대평가가 아니야. 친구랑 경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서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박는 학생들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까 말했던 학생 있죠? 그 아이한테 제가 너 고1 기출문제 3개년 이상 끝내댄다? 너 이거 해석 안 되는 문장 있으면 2학년 거 하면 안 돼? 이거부터 시켰어요. 2학년 거? 너 3개년은 공부해야 된다? 이거 해석 안 되는 고3 거도 못한다? 애가 진짜로요. 1, 2, 3, 4월달까지 고1, 고2 기출문제 공부를 끝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걔 노베이스가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는 고3용 조금 더 길고 복잡한 문장을 적용하는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니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 공부는요. 문법과 해석은 단계별로 공부하세요. 절대 실패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거예요. 이거는 아직은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진 않을 겁니다. 이건 아마 2학기 때 대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아직은 문제 풀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지문 안에 근거 있다는 말 들은 적 있죠? 지금 제가 쓴 유형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준킬로 유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킬로 유형의 빈칸, 순서, 삽입, 밑줄, 응입학, 업번 문제예요. 이 킬로 문제는요. 사실 노베이스 학생들이 풀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틀리지 않고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근거와 근거 아니고 구분함성 있는다. 최소 5개년 기출은 근거로 문제 풀이 연습을 해라는데 아직은 수능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포커스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빠르면 9평 전인 8월달 아니면 9평 끝나고 나서 이거는 준비해도 돼요. 그럼 지금 시점에선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휘 외운다. 하루에 30개씩. 나 어휘 책 사서 외운 거 맞다. 그다음에 나중에 수업하다가 기출 문제만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나온다. 수첩에 또는 노트에 정리해서 외운다 해요. 어휘 수능 때까지 충분히 외웁니다. 둘째 문장 해석. 기본적인 건 배우는 건 맞습니다. 문법상이나 해석하는 법은 배워야 돼요. 이건 독학으로 안 됩니다. 근데 공부하고 난 뭐야? 나 고1 걸로 체화하고 고2 걸로 체화해야지. 어 어느 정도 고2까지 이제 해석은 되네? 단어 모르는 건 몇 개 나와도 단어만 알면 내가 해석 되겠네? 그럼 고3 걸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박살나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는 6에서 2 나온 학생의 사례를 말했지만 작년에 6에서 2, 5에서 1 나온 학생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가능하죠? 절평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공부량을 채우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저 궁금해요. 그냥 Q&A 그냥 물어보세요. 어차피 공짜니까. 그럼 우리 연구실장들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아직 안 늦은 게 아니고요. 참고로 제가 감히 제가 입으로 말하기엔 좀 뭐하지만 노베이스 학생들의 주 타겟으로 가르치는 몇 안 되는 강사 중에 노베이스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도 알아요. 여러분들은 그 방식, 지금 설명한 방식대로 공부하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원하는 결과 나올 테니까 버티고 버텨서 꼭 승리하는 수능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